자 여기 이제 우리 속초동맹항에 후식포점 이렇게 들어와서 해를 고르고 있습니다. 넉넉한 우리 주인어른님께서 이제 또 주인 아주머니께서 맛있는 걸 많이 주실 겁니다. 이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시면 됩니다. 네, 절로 올라갔어요. 이제. 이 쪽으로 올라갔어요. 음. 장모님 올라가세요 이리 올라가세요 자리 잡으세요 그걸로 하세요 내가 그 네 이 사람 얘기하는거죠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내가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랬거든요 원래부터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이따 6사람을 장모님한테 전사님한테 오늘 맡길거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올라가세요 아라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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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린내가 좋았어. 우리는 기린내에 우리는 접해 터져 있는 사람이라서. 하시는 거예요? 매운탕 끓이도 좋게 나오겠다. 매운탕 끓이 잘 나오겠는데, 이거는 방금은 시라지는 그것도 매운탕 끓도 좋아. 찐하고 좋아. 양파, 비트, 물. 양파, 고추, 설탕, 고춧가루. 고추, 고춧가루. 감사합니다.